이슈뉴스, 팝업차트, 해치, 시청률 하락에도 지상 파워라극 1위 수성. 헤럴드 팝는 이미지 기자, 해치가 지상 파워라극 1위를 수성했다. 1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방송된 SBS 월하트, 남아 해치가 전국 기준 6.5%, 17회, 7.5%, 18회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방송분 6.6%, 15회, 7.9%, 16회, 보다 각각 0.1%p, 0.4%p 하락한 수치다. 그럼에도 해치가 지상 파워라극, 정상을 차지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날 방송에서는 연인군 이금, 정일우이 양반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 한가운데 위병주, 한상진이 나타나 연인군 이금의 지수로 오해했다. 한편 동시간대에 방송된 2TV 동네 변호사 조드로이, 재화벌 29, 30회는 5.2%, 6.2 시청률을, mbc 아이템 17, 18회는 3.2%, 3.6% 위 시청률을 나타냈다. kopenews.eheraldcorp.com